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빠는 이런 거 아니에요? 싫어! 아니야? 하지마! 그러면은 왼쪽 귀만을 탔으니까 이번엔 오른쪽 귀만 한 번만 잘 틀면 안 돼요? 싫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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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싫어! 다행이 아니에요! 싫어요? 전태어르 전태 아니에요 1라운드 가자! 낭만의 윙스키퍼! 우리 스키퍼! 용서 안 해! 우! 아! 아! 위스키퍼! 용서 안 해! 블라스터 언니 아니 20분 전에 채팅을 줬길래 사라진 줄 알았지 연애운 할까요? 앗 근데 이건 무슨 연애운이냐면 네가 연애할 기회를 안 만드는데 너한테 연애운이 있겠냐? 좀 나가고 사람 연애할 수 있는 기회 좀 잡고 그래 그런 뜻인데? 고양이를 놀리는 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식기예요 실화하네 세구님 좋기는 한데 딸 같죠? 세구님 좋기는 좋은데 딸 같아서 딸 같아서 그랬다! 아니 뭔 소리야!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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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기 에? 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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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! 어 말 조심하세요. 아니 내가 팬티를 진짜 좋아했거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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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팬티라는 캐릭터를 진짜 좋아했는데 아니 팬티라는 캐릭터를 좋아했는데 팬티라는 캐릭터를 좋아했어요. 그 팬티와 스터디 아낙기 팬티를 좋아했는데 아니 이 사람 대체 뭐지? 팬티 정말 좋아한다. 나 이 문장 때문에 애니를 보고 싶어졌어. 잘 봤습니다. 다음을 산타... 그 제대로 오지면 될 필요 없어. 아! 아! 가만히 있어. 설문 흘렸어! 유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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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! 유미! 유미! 맛있다! 감사합니다. 매우 드래킹이 정직하네요 backgrounds. 아 무슨 소리예요?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쯤은 귀를 돌아 아니 막혀있었잖아 막혀있었잖아 막혀있었는데 막혀있었잖아 왜 그러지? 희청거리고 있지 않나? 막혀있어 이거 불알챗에 들어가면은 댕댕이 이즈이 모드 가능한 거 좀 봤어요? 그거 못 봤지? 지금 보여줄게 댕댕이 이즈이 불알챗 VR챗 VR챗 아니 또 지들 죽고 싶은데로 놓고 나한테 불알챗이라고 했다고 하냐? 하아 진짜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는거지? 방금전이 오늘의 마지막 80대 1 신박 아아! 아! 주인이 응 가져갈래 안돼 안돼? 주인이 족봉지 좋다노 아! 공갈 접꼭지라고 말해주세요. 아니 접꼭지는 공갈 접꼭지가 아니면 안 돼요? 어.. 그.. 저.. 그 표현이.. 어.. 그.. 요나선생이.. 안전한 거 봐! 우리 민첩은 사랑했나? 귀엽다 저런 거였을 말이다. 아아아악!! 아니 수아..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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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앗.. 하아.. 하아.. 왜? 흐어어 ㅅ鏗 빰 힘내 이 주인님 쫄지마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